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여러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케냐 RTS 사역을 은혜중에 잘 감당하고 왔습니다 성교사가 한 사람이 오직 복음으로 결론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저는 성교 현장을 다니면서 그것을 참 많이 봅니다 뭘 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그냥 맨몸으로 갑니다 그냥 맨몸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그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교 현장 가면 저는 엄청 은혜 받고 와요 갔다 오면 안 피곤합니까 하는데 은혜 받고 오기 때문에 사실 피곤을 잘 모르고 또 돌아오면 바로 우리 교회의 영적 분위기에 그대로 흐름을 타고 그리고 또 사역을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가 가서 돕자 그렇게 제가 간 적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또 우리가 후원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는 것을 날마다 날마다 느끼게 됩니다 우리 중국 성교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국 문을 열어주셨고 그러면서 또 다른 데로 아무리 보내도 계속 그게 터지더라니까요 2년 동안 다 됐는데도 터져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했던 중국으로 보내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가니까 뭐 헌금도 딱 나와서 보내줄 수도 있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한 사람이 갔는데 절말로 사역자들이 하나하나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케냐 현장도 그렇습니다 내가 맡으려고 그런 것도 아닌데 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교수 요원으로 그가 강의를 해돌라 그러면서 또 성교 헌금도 같이 보내게 됐었습니다 우리가 강단에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붙들고 움직이면 신앙 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난주일에도 전도자가 준비할 나팔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성도님들의 그 포럼을 들으면서요 이처럼 하나님이 정확하게 은혜 주시는 말씀을 은혜 받는 사람은 이처럼 은혜 받고 또 예배가 지겹다 하는 사람은 지겨워서 그렇게 또 예배 드리는데 그런 가운데 정말로 말씀 듣고 은혜 받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구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구원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왜 그런가 하면 교회에만 왔다 갔다 했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이 뭔지를 모르고 신앙 생활한다 그래서 한국에 많은 성도들이 갈등하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이단이 뭔지도 모르고 이동하게 되고 많은 성도들이 신비주의가 뭔지를 모르고 그게 신앙 생활인 줄 알고 그래가고 그리고 내가 뭘 써서 그러면서 교회에 뭘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인본주의 아니면 넘을 판단하는 율법주의 그게 신앙 생활인 줄 안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복음은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그런 거죠 지난주에도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죄는 보면 치가 떨린다는 이 한마디에 얼마나 본인이 충격을 받았는지 한 주간 내내 그 말씀 붙들고 우리 목사님 너무 귀하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참 제가 목회자가 언제 행복했냐 그때가 진짜 행복해요 목회자는 강단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 붙들고 답을 얻고 그 말씀 붙들고 강단 위에서 기도하고 그 말씀 붙들고 응답받고 세계보금한다 그런 성도 볼 때에 목회자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이번에도 갈 때에 사실상 제가 가면은 구약총론을 모세오경 가지고도 그 다음에 역사서 가지고 선지서 가지고 시편 시가서 가지고 이렇게 보통 강의를 해요 가서 그럽니다 저는 이곳에 와서 예수 그도를 말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라고 그렇게 늘 그렇게 말씀드려요 저는 이 강단에 서서 예수 그도에 대해서 증인으로 설 수 있다는 그게 참 행복한 거예요 이거 알지 못할 때에는 저는 다 하는데 목회자만 못할 것 같아요 교회에서 시키는 건 다 하는데 목회자로서서 말씀 전하는 건 전 정말로 못할 것 같더라니까 왜? 딴 건 다 한다니까 목사님 시키는 건 다 하는데 그만큼 못해요 왜? 예수 그도로 답이 안 나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도에서 내 인생에 답이 안 나니까 예수 그도에 대해서 말씀 전하는데 증인으로 써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 가지고 설라 그러지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딱 준비해가 가려고 그러는데 문자가 와서 하는 게 하루는 전도 캠프를 좀 해돌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난 전도 캠프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성경 가지고 예수 그도를 말하고 다락방 전도는 얘기를 하고 그렇게는 했는데 제가 뭐 서너 과목 가지고 강의를 하러 다니지만은 증인으로 가니까 그런데 전도 캠프는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러면서 이게 가면서를 준비해야 되겠다 저는 사실 유목사님이 하는 말씀 가운데 정말로 은약 잡고 기도하면은 응답 받기가 바쁘다 하는데 아 정말로 응답 받기가 바빠요 가서 강의하기가 사실 바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내가 좀 준비해야 되겠다 노트를 딱 준비하고 필기 도구도 좀 준비해서 언제 그거 준비할 시간도 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출발할 때에 설이라서 그런지 이게 기차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차표가 없어 가지고 부탁했던 애만은 입석을 누가 끊어놨어 그래서 입석 타고 가야 되겠다 하고 했는데 예배 딱 들기 전에 좌석이 준비했다고만 뜨더라고요 그래서 타고 그건 서울역 것이 아니고 광명역 것이라 그래요 광명역 가도 갈 수 있거든요 광명역에 더 가 가지고 이제 티켓을 떡 냈습니다 내니까 거기서 비행기 티켓을 끊을 수 있는데 아 선생님 원래 선생님 자리 예약된 것이 없어졌습니다 아마 그 중간 누가 끊어버린지 없어졌다는 거예요 다른 표를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럼 다른 표 줘야지요 다른 표 들고 버스를 리무진을 탔는데요 리무진에 사람이 없는 거 있죠 설이라고 좀 바쁜 것 같겠더니만은 리무진이 탕탕 비해가 전세내가 저 혼자 거의 타고 갔었습니다 전세내 가지고 예전에 또 대구역에 저 동대구에서 대만 갈 때 아침에 탔는데 또 제가 혼자 타고 갔거든요 혼자 기도하면서 내리면서 제가 그랬어요 혼자 타와 미안합니다 돈도 안 대고 가니까 아닙니다 아무도 없어도 저희들은 와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무도 없어도 와야 되는구나 서울역에 가 가지고 아 참 인천에 가 가지고 제가 이뮬레이션 통과해서 비행기에 가니까 딱 안내하는데 어디에 저를 안내하느냐 하면은 비즈니스석도 아니고요 퍼스트 클래스에 딱 안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보통 비즈니스석에는 바꿔주기도 해요 비즈니스석을 끊었다 해도 퍼스트 클래스는 잘 안 끊어져요 그런데 거기서요 끊어준 표가 뭐냐면 퍼스트 클래스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퍼스트 클래스 타가지고 가는데 출발하는데 아무도 안 보여요 제 혼자가 퍼스트 클래스에 혼자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빙하는 사람이 나 때문에 서빙하는 거 있죠 제가 퍼스트 클래스에 전세내 가지고 방콕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전도 캠프 해야 될 거 전부 준비 다 해가지고 갔는 거 있죠 갔는데 하나님 또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그런데 거기에다 보니까 학교가 유치부, 초중고, 대학은 없는데 직업 훈련은 이제 이것까지 다 갖춰지고 앞에 5층 건물 올라가는데 RUTC 건물 해가지고 전 아프리카를 놔놓고 인지 길러내겠다라는 것을 가슴에 품고 하나하나 응답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왔는데 성도님들 중에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전혀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의 승리하고 하나의 말씀을 붙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모르면 신앙생활이 힘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성교사가 가면 호름 들어보거든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는데 그 현장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고 거기에 4천백이라는 땅을 갖다가 구입하게 되고 대구에 있는 어떤 장노님이 우물을 파줘가지고 그건 우물 없으면 여기 성경이 나오는 것처럼 우물이 없으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물을 파줘가지고 거기에 풀이 나기 시작하고 아름다운 성교 현장을 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민숙이 11장 4절 18절 저는 이 본문을 또 보면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정확한 말씀을 주는구나 내가 이거 택한 것도 아니에요 오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저는 내 현장과 내 사역과 우리 교회와 또 성교 현장과 이 모든 것을 보면서 필요에 따라서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강단에서 정확한 말씀을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구원받은 하나의 백성 구원입니다 구원이 뭔지를 모르면 우리 신앙생활은 아무리 해도 내게 답이 안 돼요 첫 번째입니다 광략길 가는데 오늘 첫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오직 예수 그들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부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돼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저는 구약총론 할 때 그럽니다 이게 뭘 얘기하느냐 예수 그도 얘기한다는 거예요 모세호경 예수 그도의 제사장 피어냐 역사서는 예수 그도의 왕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의 왕이 누구냐 왕이신 예수 그도를 말한다 선지서는 뭐를 얘기하느냐 예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내가 곧 길이다 선지자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뭐랬냐 내게로 돌아오라 우상 버리고 내게 돌아 음란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죄악에서 거기서 빠져나와서 내게로 돌아 그게 선지서가 얘기합니다 시편은 뭔가 예수님이 제사장 예수님이 왕 예수님이 선지자인 것을 알고 기도한 내용이고 찬양한 내용이고 고백한 내용이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서 뭘 말해요 예수 그도를 중심으로 두 사람이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리고 성경에는 두 사람을 계속 얘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신앙생활을 복잡하지 말아요 딱 그리스도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복음을 들었으면 들을수록 복음은 복잡하지 않고 명료하고 단순해요 왜 복잡하냐 내 머리가 복잡해서 복잡한 거예요 왜 복잡하냐 종교생활해서 복잡합니다 종교생활은 복잡하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그 믿음이 누구 것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내가 믿으려고 하니까 그게 종교생활되고 그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해도 안 되고 안 해도 안 되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해서 안 되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명료하냐 어린아이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어린아이는 많이 배우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차라리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차라리 어린아이처럼 되라 그것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합니다 아이큐도 150 안 되는 것 가지고 오만 머리 들리고 오만 거짓말 하려고 그러고 오만 대책 세우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고교회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냐 믿음이 없이는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맞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는 거 그래서 두 사람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에요 롯이 구원받을 못 받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입니다 은약을 잡고 움직이느냐 아니면 사람 따라 왔다 갔다 하느냐 아브라함은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그 은약부터 갔어요 아브라함은 롯과 논쟁이 있을 때에 뭐를 중요시 여겼느냐 소돔과 고모라 그걸 중요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랍니까 네 보이는 것을 다 봐라 내가 이걸 네게 주겠다 롯은 사람 따라다니다가 은약보다는 세상이 더 좋아서 그걸 택했는데 어느 날 완전 망해버렸어요 완전 망해버렸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이 은약을 붙들고 다니느냐 아니면 세상 중심으로 다니다가 망하느냐 얘기예요 야곱과에서입니다 야곱과에서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야곱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애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얘기해요 두 사람을 얘기합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발목 잡고 태어났다 인간의 죄성을 말해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말해요 애서는 인격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 인격 훌륭화돼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 안된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잘못돼가지고 그래 야곱 봐라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야 된다 매달려라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못 봐가지고 성도들이 이상한 신앙생활해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속이서라도 축복받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가 축복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이처럼 죄성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은 구원받고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가졌더라도 인간은 구원받을 조건이 없다 그게 애석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돼 보면 봐라 야곱처럼 수단 방법을 통해서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라도 형의 직분을 뺏어야 된다 아니에요 야곱은 그게 복인 줄 알고 그렇게 하다가 뭘 몰랐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을 수단 방법, 세상 방법으로 착취하는 걸로 생각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복이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리 한 몇 개 모르겠습니까? 너는 네가 받은 복은 뺏기지도 안하고 누가 뺏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가 받는 복이 그르다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 얘기해요 그런데 인본 썼다가 아, 야곱이 어떻게 돼요? 사기꾼 기질이 있고 인본 쓰는 기질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그래 네가 그래가지고 복 받는 줄 아냐 아니야 그걸 네가 깨달아야 돼 어디로 보내뿝니까? 야곱보다 더 사기꾼한테 붙여뿌라 그게 라반한테 보내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인본 쓰다가 쫓겨가지고 라반한테 갔는데 라반은 야곱의 사기꾼 기질 보다가 백배나 더 해요 열 번이나 싹을 바꾼 사람이 라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뭘 가르칩니까?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서니까 열 번이나 싹을 바꾸는 이 불신자 너보다 더 사기꾼 끝한 사람 왔지만은 내가 너를 축복한다 하고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야곱이 뭐래 아니에요 하나님이 배우에서 역사해 준 거예요 나중에 라반이 뭘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불신자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야곱은 예수에게 감동을 주지 못했어요 근데 사기꾼한테 가가지고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주신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라반이 그걸 본 거예요 오늘 이게 전도자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 갔다 놔도 축복받는다 근데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가 그게 애서예요 성경은 애서에게 이유없이 재난이 당하고 이유없이 하나님을 무너뜨립니다 말라기 1장 2절 3절 4절 5절 6절 한가봐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축복을 모르고 하나님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 지금 그러면 어디 갔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도 못 깨닫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애서는 미워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냐 구원받은 백성을 내가 이처럼 사랑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걸 모르느냐 애서는 싸울지라도 내가 그거 허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라기 한번 읽어보시라니까 불신자는 여러 번 보시기에 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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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냥 허물어요 하나님이 허물겠다니까 하나님이 허물겠다고 얘기하는데 성도가 구원받은 백성이란 걸 알지 못하니까 계속 세상껄 하는 거예요 계속 세상껄 그래서 애서와 야곱은 뭐를 얘기하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복받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비참한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두 종류입니다 요셉과 형들입니다 요셉은 은약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노예로 가든지 감옥에 가든지 요셉은 은약의 비전을 갖고 가잡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형들은 뭔가 육신적인 갖고 계속 싸우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붙잡은 은약이 뭔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약이에요 그게 이삭에게 전달되고 야곱에게 전달되고 열두 아들에게 전달되는데 그걸 누가 제일 잘 붙잡고 있느냐 요셉이 제일 잘 붙잡고 있어요 장세기 50장입니다 형들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고샌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요셉이 죽을 때가 되었어요 뭐라 그러느냐 나는 이제 죽지만 너희들은 큰 민족을 잃을 것이다 그들이고 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난한 땅으로 보낸다 그때 내 해골 가지고 가난한 땅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약이라니까 장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횃불로 아브라함과 은약을 맺어요 아브라함이 예배드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네 백성이 네 후손이 애굽에 400년 동안 계기될 것이다 근데 그때 한민족을 이루어가지고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 전달되었어요 이삭과 야곱에게 전달되었어요 근데 열두 아들 중에 야곱이 요셉이 그걸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실제적으로 야곱과 70명이 돌아와서 크게 번성하기 시작하니까 그걸 기억하고 그런 거예요 가난한 땅의 은약 그러니까 근데 요셉은 그걸 어릴 때부터 갖고 있는데 꿈에 나타나고 하나님이 꿈에 증거 주실 만큼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애굽에 와서 그걸 붙들고 살았어요 근데 형들은 뭐합니까 아이고 네 꿈 그거 그래 꿈 어떻게 되는가 보자 요셉을 달랑 그냥 팔아붓는 거죠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형들은 아버지가 왜 요셉만 편애하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요셉의 경우 채석을 입히느냐 눈에 보이는 그 물질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오 다윗과 사울입니다 목동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귀하게 이깁니다 목동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양을 보살피고 양 한 마리도 안 이루어요 뭐를 누렸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10편, 23편을 누려요 다윗은 은약을 가지고 살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는 사람이오 근데 사울은 뭐 했느냐 시기가 가득했어요 마음에 인만웰을 못 누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못 누리니까 시기가 가득하니까 이건 뭐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육신적인 왕의 이 자리를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그 시기로 다윗을 보게 되니까 귀신이 들려가지고는요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완전 망하는 사람이 되죠 다윗과 사울왕입니다 엘리야와 거짓 선지자 엘리야는 생을 걸고 뭐합니까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왕 앞에 붙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850명 갈멸산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초대교회와 바리세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족했지만은 절대 은약 속에서 세계보금만 잃어가요 큰 교단을 가지고 있는 바리세인 겉으로 보기는 괜찮은데 어느 날 망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말세시대의 두 종류입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똑같이 등을 가졌는데 기름 있고 기름 없는 사람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보금 있고 보금 없고 똑같이 성도인데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기름이 없어가지고 그냥 깜깜한 신앙생활하고 어둠에 빠진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게시록 7장에 게시록 7교회의 주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 둘째입니다 광략길에 속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가는데 광략길에 속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원망의 요새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민숙이 11장 4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무리들이 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무리들이 있는데 출입기 12장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빠져나온 이방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냐 피언약을 몰라요 어느 날 보니까 애굽에 10장이 내리는데 히브린들께는 그게 해당이 안 되거든요 장자들이 전부 죽는데 피바른 히브린 집에는 그게 없어요 뭘 봤지요 피언약은 안 보고 기적만 본 거예요 와 저 집에 기적이 있고 저 민족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 났구나 그래서 출애급 될 때에 그냥 따라 나온 거예요 피언약을 모르고 한례를 모르는 백성들이 민족들이 같이 따라 나온 거 예전 성경에만한 잡족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성경에는 섞여 사는 무리들입니다 뭡니까 한례받기 전에는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의 본지인에 속하지 않게 주변에 다니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 요하에 대한 신앙도 없고 가난한 대안 사명도 없는 자들 기적만 보고 따라 나온 사람들 여행 중 어려운 고비마다 제일 먼저 불평해요 오늘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 보금을 모른다 교회에 와가지고 딴 얘기합니다 아니 교회에서 왜 이러냐 세상하고 뭐 다르냐 옳게 해야지 옳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교회는 옳은 거 그 이상이에요 교회는 윤리도덕보다 더 높은 수준이에요 그런데 왜 그게 안되느냐 본질상 죄에 매여있던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데서 계속 실패하다가 마지막에 교회에 와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보금 없으면 사단이 얼마나 장난치기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는 보금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잡속들 다시 말하면 섞여 사는 무리들은 보금을 모르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계속 육신적인 가지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인 사람들이 거기에 쏠려가지고 히브린들이 거기에 부하내동되어가지고 모세에게 대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광략길에 쏙지 말아야 될 게 뭔가 탐욕을 품으면 이들이 이제 탐욕을 품기 시작합니다 탐욕은 절실히 필요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수에 넘치는 것을 무리하게 취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탐욕이죠 내가 하나님처럼 돼 분수에 맞지 않는 일이에요 요한 1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세상으로부터 자꾸 세상 것에 대해서 자꾸 오는 것 그게 탐욕이라는 말이죠 10편 10편 3절 10편 3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여 탐욕을 벌이는 자는 요하를 배반하여 멸시하니라 그래서 예수 믿어도 별거 없다 그러고 요하를 배반하고 주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에베스 5장 3절에 보면 음행과 온 것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게 탐욕이에요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들에게 마땅한 말이라 여러분 죄는 치가 떨려야 돼요 죄는 모양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하고 어떤 것도 갖고 나오면 다 용서된다는 말하고 틀려요 성도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이가 갈려야 되고 왜? 원수잖아요 원수가 이가 갈리지에 나를 망하게 했으니까 치가 떨려야 되고 모양도 버려야 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광약길에 피곤합니다 왜 피곤하냐? 광약길에 피곤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말씀과 기도 응답을 놓쳤습니다 그렇게 은혜받고도 육신이 피곤해지니까 뭐합니까? 원망이 나요 그건 뭘 말하냐 평소에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의 축복을 못 누린 거예요 일주일 동안에 그건 못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원망 나와요 이상하게 구원받아 놔놓고도 그래요 은내를 계속 받아야 하는데 안 되면 원망이 나옵니다 나오는 것이 애국 세상에 대한 미련입니다 예체질이죠 그래서 만나가 지겨워요 광약길 가는데 만나 좋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만나가 지겹다 그 말이 뭔가? 광야에서 주시는 은혜를 몰라요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다 얼마나 크신 은혜예요 저는 신학을 왔었을 때 한 10년 동안 10년 동안 제가 느낀 게 뭔가? 광야에서 만나 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아무것도 없는데 매일매일 먹고 살 수 있도록 그게 그래 감사해요 어찌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10년 동안 굶지도 안 해야 하고 마르지도 안 해야 하고 애들 학교 다 시킬 수 있도록 대학도 하나 왔지요 대학원도 하나 왔잖아요 그걸 다 할 수 있도록 그게 만나예요 저는 거기서 뭘 채워냈냐 그래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했구나 만나가 지겹다? 매일의 은혜를 모른 거예요 만나는 매일 아침에 내립니다 해 뜨기 전에 매일 내려요 그러면 왜 지겨우냐?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놓쳤기 때문에 지겨운 거예요 이번에도 그 어른목사님 제가 만났을 때 그래요 아침에 나는 눈 뜨면은 말씀을 한 세 번 정도로 듣는 거예요 세 편의 메시지를 듣고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내가 힘을 가지고 하고 저녁에는 그걸 묵상하면서 감사하면서 잠자리 든다는 거예요 만나가 뭔지 압니까? 매일 주시는 세은혜입니다 여러분 눈 뜨면은 은혜부터 받기를 추건합니다 안 그런데 어떻게 세상이 이깁니까? 당하지 당하고도 남지 당하고도 남아요 매일 만나는 세은혜를 만나의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안식일의 신비입니다 이상하게 안식일에 금요일 날 만나를 이틀 분 딱 걷어놔요 그런데 토요일 날 안식일 날 그게 썩질 않아요 그런데 월요일 날 이틀 날 거 걷어놔 놓고 이틀 분 걷어놔 놓고 화요일 날 딱 본다 썩어 뿌리고 벌레 먹어 냄새 나고 그 만나가 뭡니까? 안식일의 신비예요 주일의 신비라니까 우리 성도들은 엿새째 일하고 이래째 쉬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주일 날 예배의 축복이라니까 이거를 모르니까 만나가 맛이 없다 그러고 모르니까요 일주일 그냥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광약길 갈 때 하나님이 주신 만나의 비밀이 뭔가 아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매일매일 먹이시는 거예요 매일의 은혜를 찾아야 되고 만식일의 신비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의 신비예요 공산주의들요 1년 내내 주일도 없이 계속 일해도 굶어 죽어 근데 그 머리 비상하고 불신자 속이고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고 하는데도 우린 주일 날 예배 드리고 나서도 넉넉히 이기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건 만나야 신비예요 불신앙의 요새 원망의 요새를 버리기를 추구합니다 40년 동안 인도밖에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내게 이런 일? 출애급에 대한 무지입니다 광약길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무지 애국근성, 노예근성, 광약근성을 하나님이 치유하기 위해서 이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살리려고? 후대들을 살리려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도의 사람들과 모세입니다 그 중에 모세는 중요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 애국의 기적을 본 믿음이에요 모세는 난 못합니다 내가 누구 간대 거기 갑니까? 내가 가서 얘기하면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래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요하가 보냈다 해라 피어냉을 설명해라 장노들께 얘기를 해라 근데 거기에서 뭘 받습니까? 애국의 피어냉의 기적을 본 거예요 예수 믿고 갈부리 십자가 대속의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기를 추구합니다 이거 없다 아직까지 교인이에요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모르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광야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홍애를 가리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호하셨고 만나와 매출하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나게 하셨고 그러면서 세밀하게 인도하셨다 그게 뭡니까? 광야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입니다 가난의 이유를 아는 믿음이에요 모세는 가난으로 그를 인도해야 될 이유를 알아요 우리로 말하면 전도 성교 세계보고만 해야 될 이유를 알아요 대부분 성도들이 모르는 교회들이 있다니까요 지난번에 우리 캠프하러 갔었는데 월베이에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천명 모이는 교회가 있다나요 그 성도들 만나가지고 캠프하다가 어쩜 만나가 얘기했는데 거기에 교회에 장노녀들하고 모사님은 그래요 뭐 우리 교회만 하면 되지 뭘 전도하느냐 천명이 모인데도 메시아 만날 땅 어떤 일이 있어도 가야 되고 그러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주님이 오실 땅 세계보고만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 사역할 장노들을 세워라 오늘 본문입니다 이달에 우리는 중직자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본문에 모세께 하나님이 네 혼자 하기 힘들지 않느냐 장노들을 세워라 장노들을 장노들을 세워라 뭡니까 믿음의 경륜이 있는 자를 세워라 오랫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불신앙하지 않을 만한 그런 장노들을 세워라 70인을 세워라 대표성 있는 자를 세워라 지파의 아니면 족장의 우두머리를 지도자를 세워라 군사 행정 책임성 있는 그러한 자를 세워라 전문성 있는 사람을 세워라 성령이 임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것 말이에요 내게 임한 성령을 그들에게 주어가지고 그들도 일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제목을 보면서 제목을 정하면서 어떻게 내 현장에 어떻게 우리 교회 현장에 하나님은 이렇게 귀중하고 딱 맞는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주시는가 성령이 교회께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추구합니다 지역의 말씀 운동 아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막이 없어서 이런 장노들 응답의 문이 열리고 오인일조가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소리 치지 마시고 겸손하게 은혜받기를 추구합니다 광략길 가면서 뭘 봐야 돼요? 요수와 갈렙이 봤던 걸 봐야 돼요 회막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다는 걸 봐야 돼요 회막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하는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하나하나 인도되는 걸 봐야 돼요 교회 와서 이런 포럼을 안 해주면 새신자가 어떻게 되느냐 전부 육신껏 보면서 어떻게 되죠? 시험에 빠져버려요 섞여 사는 무리들처럼 모세 원망하게 되고 섞여 사는 무리들처럼 믿음 약한 사람 또 충동질 해가지고 분란이 일으키고 흐르는 거예요 진짜 은혜교회에 은혜받는 사람을 딱 만나보라니까요 좋은 장노들 가운데 포럼할 때 보면은요 너무너무 기가 차게 제게 은혜 너무나도 이 장노님들이 예배 때 이런 말씀을 벗들었구나 어떤 중직자는 예배 때 이런 말씀을 벗들었구나 오면서 지난주도 그렇게 됐지만 어떻게 그 말씀을 우리가 누가 했는데 누가 일러줬는가 말할 정도로 정확한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는 귀신 살아있는 걸 아는데 성도가 성령의 역사를 모르고 하나의 말씀이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모르니까 불신자한테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배 때 은혜받기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성취되는 걸 봐야 돼요 기도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하나의 말씀 붙들기를 주 예수 그대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두 종류의 사람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은혜교회에 꼭 필요한 시간표 따라 하나님이 하나하나 말씀을 주시는데 그도를 중심으로 해서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는 걸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절대 망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인본 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말씀 성취 기도운다 전도 축복을 말하는 전도자의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불신앙의 요소들을 완전 내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광약길 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데 때를 따라 주시는 만나를 보면서 매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일의 신비를 누리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후대들을 살리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주님 앞에 겸손히 은혜받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대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